교회는 청년들을 통해서 세워간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성도, 그냥 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번 에스포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잘하고 있는 교회, 잘하고 있는 단체를 보셔서 우리 교회에 어떤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찬 5일장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대란 안타까운 사실 알고 계시죠? 저출산의 현상은 고스란히 교회로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 전망도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다음 주 월요일에 예장고신교단의 고신총회교육원 주체로 2024 한국교회 교회교육엑스포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교회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부흥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다양한 해법과 우수사례들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찬 5일장 손님으로 이 교회교육엑스포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고신총회교육원 이기룡 원장님 그리고 이번 교회교육엑스포에서 강의하시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구빈건 목사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원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우는 경산에 있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목사 구빈건입니다. 네 구빈건 목사님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기룡 목사님은 서울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구빈건 목사님은 경산시 진량에서 오셨는데 대구 cbs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기룡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2024 한국교회 교회교육엑스포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가 보면 한국교회 성교가 140년이 되고요. 그리고 고신총회가 교육을 시작한 지가 70년이 된 중년 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4년 동안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교회학교가 많이 무너진 상태가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영적인 패배주의를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교회 교회학교 다시 세우기라고 해서요. 보면 저희가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어떻게 보면 잘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다시 세우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1번지 가정을 다시 세우고요. 그리고 교육자, 교사, 부모를 다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제가 다시 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신앙의 1번지 가정을 또 교육자, 교사, 부모를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 강사님들도 어떤 주제로 강의하시는지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24분의 국내외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교회 교육 전문가들이 오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강사이신 크루셀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의 교육학장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이분의 제자들이 지금 합동, 합신의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으로 다 승기고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패밀리미니스트의 지금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네. 오셔서 주강의를 해주시고요. 또 24분의 강사들 모두가 다 좋으신 분인데 오늘 함께 있던 구빈건 목사님. 네. 보면 이제 사실은 MZ세대가 요즘에 가장 핫 이슈인데요. 그렇죠. 이 세대를 정말 잘 세우는 그리고 제자 양육하는 그와 같은 좋은 모델로 저희들이 모셨고요. 또 이분은 잘 모르는 분은 계신데 이제 보면 이창용 목사님이라고요. 지금 이제 부산, 경남이나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다문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교회가 보살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사역을 했던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분의 봉회가 있는데 저녁에 또 첫째 날은 화종부 목사님 그리고 둘째 날은 김문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신앙의 뜨거움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MZ세대의 전문가이시죠? 구빈권 목사님. 이번에 선택강의 한국지도 맡으셨던데 그 전에 강의 소개에 앞서서요. 사랑이 굽히는 교회.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사랑이 굽히는 교회는 지금 71년 차에 있는 교회거든요. 원래 그게 대졸이라는 교회 시작이기 때문에 대조교회였습니다. 제가 50주년 될 때 부임했는데 55년 차 되던 해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면서 교인들이 바꾸자고 해가지고 전 교인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가 사과꽃이 활짝 피우는 꽃인데 사과꽃이 꽃피우는 교회로 만든 거죠. 네. 그렇군요. 사과꽃뿐만 아니라 사랑이 무한히 마음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70년 역사를 갖고 있군요. 목사님의 부임하신지는? 지금 21년 차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때는 MZ세대 그러니까 청년들이 별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시골농촌교회였고요. 제가 10년만 목회하면 어른들이 달 70대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제일 안 되는 데 보내십시오. 거기서 교회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교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학교가 많아서 그 학교에 자여 다니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전도하고 만나고 그 아이들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성도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모이게 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교회는 청년들을 통해서 세워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성도 그냥 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를 우리가 세상에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설득해서 그분들이 한 명 한 명씩 남아서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보통의 좀 작은 농촌 교회랑 다르게 청년 세대들이 많고 또 주일학교가 활성화된 교회로 이미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상당할 것 같은데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경험들이 있었나요? 청년들이 저희 교회 청년들은 주일에 한 번씩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학사에 있는 친구들이 한 40명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저녁에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그 다음에 장례, 출산 모든 과정에 청년들이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다 맡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일학교에서 청년 교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청년들이, MZ세대들이 자신들의 생활 자체를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었는지 교회 봉사도 많이 안 하는 축이더라고요. 사랑이 고프 있는 교회는 그래도 청년 교사가 많다. 희망이 있다.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은 교회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같지 않아서 좀 MZ세대들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자, 농촌교회 담임회 하시면서 농촌교회랑 다르게 청년 세대가 많은 사랑이 고프는 교회를 담임회하고 계신데 강의 내용을 좀 살짝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전도해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주제인데요. 사실 강의 내용은 전도가 주제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전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전도되어와도 아이들이 정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청년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사실은 이전의 교회들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령 차이가 안 나야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주일 학교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가워 학교라든지 토요 학교라든지 홈스쿨이라든지 철촘스쿨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양화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교단이 함께 연계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 우리 교단 같은 경우 킹덤 스토리가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5년씩 10년씩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자라가야 합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께서도 주일 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공과 교제라고 하십니다. 킹덤 스토리 같은 교제를 또 장년층에게도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주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 예배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사용하고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교회에서는 초등부 아이들이 보낸 공과 교제와 또 작년들이 듣는 말씀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눈다는 것이 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교제를 가지고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역들을 정말 잘하고 계시고 지난 20여 년간 많은 사역들 해오셨을 것 같은데 그 열매가 현재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이름 그대로 사랑이 꼽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 전도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 전도는 진짜를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게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헌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자유롭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로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우리가 보여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함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피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직접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교회 전도행을 가면 어머니가 안 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그 전도행에 참여합니다. 1학년, 3학년 아이가 참여하고 어머니는 다른 일정 때문에 큰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전 세대가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대안과 해법들을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제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한 2024 한국교회 교회 교육 엑스포 준비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9월 2일과 3일은 부산에 있는 포동교회, 김문우 목사님이 성기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요. 7일은 서울로 올라갑니다. 남서울교회 최성은 목사님이 성기고 있는 교회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4분의 강사뿐만 아니라 50개의 기독교 교육 그리고 교회 단체가 부스를 만들어서 진짜 엑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틀간 또 하루간 자유로운 시간대에 그곳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듣고 보고 체험하도록 만들었고요. 개척교회부터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과학 엑스포 이런 데만 다니지 마시고. 네, 교회 교육 엑스포. 너무 중요한 엑스포잖아요. 열린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구에서도 열릴 수 있을까요?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 교육자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장로님이 꼭 오셔야 되고. 그리고 교사와 부모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고 돌보고 있는 이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체험하셔야지 진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엑스포 준비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부와 초대의 말씀과 더불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보면 이제 가장 담임 목사님들의 큰 고민이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인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보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걱정을 많으신데 사실 이제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인데 자꾸만 위험만 바라보고 계시고 네. 기회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제 시각을 돌리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 엑스포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은 잘하고 있는 교회, 잘하고 있는 단체를 보셔서 우리 교회에 어떤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할 골든타임일 수 있는 2024 한국교회 교회 교육 엑스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참석한 모든 분들이 도전받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서둘러 등록해서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신총회 교육원 이기룡 목사님, 사랑이 꼽히는 교육 구빈건 목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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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